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네이런에서 온 요한입니다. 요한은? 아니요. 그냥 저랑 웨이미가 좀 있을까 해서 같이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. 테리스, 크리스한테 연락해봤어요? 어제 수요일 초 몇 개 지웠어요. 초반에도 크리스랑 같이 얘기잖아요. 해도 될 것 같아요. 못생기지만 크리스보다는 낫죠. 크리스보다는 낫죠. 둘 중에 누가 잘생겼어요? 지금요? 물론이죠. 썬알레스, 어때요? 썬알레스, 어때요? 썬알레스, 어때요? 아니요. 이제 너는 이런 거. 빠른 거. 이거 괜찮아요. 수경이 치. 아니. 이게 잘 어울리는데? 아니? 나 썸블레이드다. 진짜 가니아베스 같아요. 캐니웨스. 여러분, 가니웨스입니다. 가니웨스 머리에 뭐가 있지? 유고래? 그 핫라인 이름? 오 고 reminders. problème. 카니웨스의 쯤엔 우리를 욕하지 마세요. 우리 HAVE가 잘 았초거든요. 다 designs времени. 뭐하냐 뭐하고 있냐고 둘이 반이죠 안 돼 안 돼 보여줘 요한 둘이 이렇게 찍히면서 진한 척하고 있는데 씻는 척은 안 돼 트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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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그리스무침 짜장면이 그리스무침 맛있어 보여 나는 예 이런 그리스무침 좋아합니다 이거 나 일단 이거 여기 안에다 다 넣어야 되나 넣어서 드디어 뭐라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Platz 오 오 오 저 마시고 오 오 오 에 간이, 간이 맛있어, 왜 맛있어? 간이, 간이 맛있어 민속촌으로 가는 거야? 약간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? 근데 근데, 요자도 있어? 한국을 사랑해서 이게 프로 하는 거 아니에요? 떡, 떡을 쳐봤어요 잠깐만, 잠깐만 너 그 표현은 어떻게 하나? 셔렛 베이베, 셔렛 베이베 너도 봐! 드럭도 놀고, 알아? 알지 몰라? 알지 고추라고 아는데 고추? 응 어, 어, 고추 냄새가 나한테 냄새 맡아버네 롤러 스파이스 고추 직업 플레이 고추 트위를 청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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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